그럼 천양가 중에서 갈까보다를 배우시겠어요? 갈까보다는 단가처럼 부르기도 참 좋아요 딱 떼어서 부르기가 좋아요 쑥대머리도 단가처럼 떼어서 많이들 불러요 꽉꽉 이어서 판소리로 길게 니어서 허는 그렇게도 하지만 딱 떼서 그것만 떼서 단가처럼 부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목이라서 배워보시면 재미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부르는 이 쟨은 보성소리에서 바탕을 둔 거지만 보성소리에서도 초기소리 더 고조래요 그러니까 더 단순하죠 조금 더 단순하면서 더 오래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정권희 선생님께 공부한 그 내용이라서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초기에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서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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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따라서 갈까보다 임 따라서 갈까보다 최강은아니라 철지라도 따라가고 쫄지라도 철지라도 그러니까 철지라도 또 절이라도 그렇죠 따라가고 말일이라도 갈까보다 말일이 나가고 갈까보다 바람도 수염 없고 바람도 수염 없고 잘한다 여기까지 배웠죠 한 번만 더 한 다음에 그 뒤에 나가도록 하겠어요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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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임 따라가서 갈까보다 임 따라서 갈까보다 임 따라가서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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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청 보라매 다 소연없는 다 소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동설령 고개라도 따라서 갈까 보다 따라서 갈까 보다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하루 징녀성은 하나하루 징녀성은 하나하루 징녀성은 무슨 물이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련일도 일련일도 보호려하것만은 보호려하것만은 우리 짐 계신 곳은 우리 짐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무슨 물이 막혔는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오는 물 은하수 어디지? 천리라도인가? 수진지 날찌니 해동청 보라매 수진지 날찌니 수진지 날찌니 해동청 보라매 해동청 보라매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서 임 따라서 임 따라서 사익박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야 돼 임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를 칭녀성은 하나를 칭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가 가 은하수가 가 은하수가 가 막혔어도 막혔어도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련 일 또 일 년 일 년 일도 일 년 일 도 내리면 안 되고 일 년 일 도 똑같이 그렇게 거기에서 멈춰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내려오면 안 되고 쫙 유지해서 거기서 딱 끄는 거예요 도끼로 쫙 이렇게 포기한 듯이 일 년 일 도 시작 일 년 일 도 포기한 포기한 만은 포기한 만은 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우리님 계신 곳은 우리님 계신 곳은 그러죠 무슨 물이 막혔든지 무슨 물이 막혔든지 이다 이다 지도 못 오는 고 철... 철지라도 뭔가? 수진지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시작! 수진지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동설령 고개라도 이힘 따라서 갈까보다 이힘 따라서 갈까보다 한 알의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한 알의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일 또 보호려한 많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 다 지도 못 보는 곳 이 다 지도 못 보는 곳 있다 시작! 있다 하지도 못 보는 곳 하나로 찍는 여성은? 어디부터지? 수진이 수진이를 여기다 써놔야 돼 수진이 날찐니 수진이 여기다 써놔야지 고고고고 가면 수진이를 까먹네 수진이 수진이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수진이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임 따라서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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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가 막혔어도 하나를 징녀성은 하나를 하나를 징녀성은 음이 안 떨어지고 계속 받쳐줘야 돼. 하나를 징녀성은 시작. 하나를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련일도 포거래한 말은 일련일도 포거래한 말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다하지도 못 보는 곳 이다하지도 못 보는 곳 수치지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수치지 날찐니 수치지 날찐니 수치지 날찐니 해동청 보람에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다 수연없는 수연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서 갈까 보다 임,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로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하나로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랴 것만은 일년일도 보랴 것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따화지도 못 보든고 이따화지도 못 보든고 이따화지도 못 보든고 그렇지 있다 하시다 있다 neh оч 아주 잘 하신거예요 우리 남성 의원님들 보너님하고 보너님하고 성선생님 조금 높여서 한 번 해드릴까요? 너무 낮게만 하니까 힘들잖아 수진이 날진이 당신 잡아줘야지 수진이 수진이 날진이 수진이 날진이 높으신데? 원래는 그 정도 가야 돼 근데 우리 조 선생님도 하실 수 있을까? 오늘 한 번 가보시죠 같이 그거보다 좀 낮춰드릴까? 앞에서 받쳐주니까요 따라가죠 그럼 그러세요 쌤 시작 수진이 날진이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연 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이 따라서 갈까 보다 하나하루 징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1년 1년 1 보랴 많은 우리 짐 계신 곳은 plasma 무슨 물이 막현둔 지 다 Cas 문 로 잘 하셨어요 우리 조 선생님 좀 높으셨죠 아니 뭐 잘 모르겠어요 다시 갈까보다 갈까보다 거기까지 넌스톱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갈까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 지니라도 따라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보다 바람도 수염없고 구루한 성도 수염없는 수진리 날진리 해동청 보람에 다 수염없는 동설령 고개라도 이 힘 따라서 갈까 보다 하라르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 년일 또 퍼려한 많은 우리 짐 계신 우선 무슨 물이 막혔든지 일 년이 나지도 못 보든고 이제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뒤에 마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가야금 하시기로 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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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